안녕하세요. 6월은 우리에게는 특별한 달입니다. 현충일이 있고 6.25 전쟁의 참상을 기념하는 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열년 순국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교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5천년 민족사회에서 가장 큰 참상은 6.25 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소련군의 지원을 받았던 김일성 부대가 급작스럽게 남침한 바람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3년 동안 피열년 전쟁의 참상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던 유엔군 만장일치 참전 가결이 소련 대표의 불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참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수도를 부장까지 쫓겨놨던 우리나라는 초라한 교회에서 피난 시절에 모든 목사님 장노님들이 검칙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낙동강 전선에 장마철에 구름이 거치고 햇볕이 나면서 미군의 폭격기가 북계군을 향해서 폭격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 기적은 확률이 5천번의 1이라고 하던 인선 상륙작전을 맥아더 원수의 기도와 용감성으로 인해서 유엔군이 상륙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크나큰 행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에서 모두 죽은 인원이 140만명이 죽었고 그리고 이산가족이 1천만 명 이상이 생겨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결코 잊어서는 안이 될 줄로 압니다. 또 하나 우리 인류사에서 최악의 비극은 아당가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위해서 에덴을 예비해 주시고 모든 북을 주셨건만 그 첫사람 피조문이 창조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가를 먹으면서 그들은 저주를 받았고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때부터 인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참상이 일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인류에게 하나님은 노아홍수 심판을 내리기도 했고 소동원 고바나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기도 했고 그 외에도 우상수미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에 심판했을 때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도록 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땅에 완전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처럼 하나님이 지구상에 상륙작전 하신 것이 바로 성륙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동안 복음을 증가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에 사암바를 수가 있었고 성령으로 강림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는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호국보훈의 달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지킨 순국순주를 잊어서도 아니겠거니와 우리에게 구원의 언총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절대 잊어서는 안해될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복음을 증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CTS 칼럼이었습니다.